그래서 누군가를 죽도록 괴롭힌 적 있어? 폭언이나 혹은 우캠한 적 있어? 기어의 성자를. 아내의 불륜 상대가 내 딸 학교에 가서 친구 행세를 했어. 그래서 화가 나고 빨리 잡아. 내가 아나 모르는 게 궁금하지? 예솔이가 내 딸인지. 나 다 알아. 대꾸해 봐. 괴롭혔다는 건 그녀의 얘기고. 그냥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. 나 다 알아. 먼저 갈 테니까. 달만큼 끌고 와. 나 다 알아. 나 다 알아. 나 다 알아. 알겠지? 나 다 알아. 나 다 알아. 나 다 알아. 나 다 알아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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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째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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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? 너 왜? 너 진심이 모르겠다. 내가 가서 Germans은 예수를 이렇게 해. 네가 진짜 예수를 나한테 기여하는 바와주ACT이 될 것 같아. 내가 지금 그랬을지? 기도했어요. 지금 우려도 좀 있는데. 지금. 나의 꿈을 지켜봐 그 시간을 지켜봐 그 시간을 지켜봐 그 시간을 지켜봐